오늘의 세계입니다. 주로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을 하던 박쥐가 쉼없이 러닝머신을 달립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오로지 섭취한 피를 통해 신체 활동을 한다는 뱀파이어 박쥐. 연구자들은 박쥐의 특수 동위원소가 풍부한 소피를 먹인 뒤 아미노산을 추적했습니다. 신체 활동 중 탄수화물과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부분 포유류와 달리 뱀파이어 박쥐는 혈액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네요.